KF-21 전투기 스텔스 무장창 개발 초당 25피트 발사속도 3초에 한발 미국도 깜짝 놀란 새로운 기술 방식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생산 정비 기반이 국내에 구축된다 링렉스원은 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IRS 2023 행사장에서 독일 디일디펜스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이리스트 국내 현지 생산 및 정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건영 링렉스원 PGM 사업 부문장과 알버트 주재 디일디펜스 총괄부사장을 비롯해 링렉스원과 디일디펜스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이리스트는 독일이나토 회원국들과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KF-21 보라매에 탑재해 운용될 예정이며 국내의 아이리스트 생산 정비 기반이 갖춰지면 우리 군은 신속한 전투 지원 능력 및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닉렉스원과 디일디펜스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내 현지 생산은 물론 아시아 시장 생산 및 정비 허브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지찬 라이드넉스원 대표이사는 디일디펜스는 유도무기와 방공 분야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산기업으로 라이드넉스원과 사업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양사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북미사일 단 한 발로 막는다 해군이 쓸 바다의 첨단 방패 정체는 박수찬 해군 해군이 오는 11일 창설 78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3. 바다를 통해 접근하는 위협 세력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모습에서 벗어나 내륙 지역 깊숙한 곳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4. 바다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잠수함에 대응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휴격하는 능력 5. 무인 무기를 통해 첨단 전쟁에 대비하는 기술도 가출 방침이다 5. 해군의 구상이 실현되면 해상에서의 대지 6. 대탄도미사일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6. 이를 통해 북한과 주변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7.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7. 다만 해상 3축 체계 확보 추진 과정에서 6. 무인 수상정과 정찰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류 무인복합체계 구축 작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파괴하는 능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지난해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해군이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척보다 성능을 높인 신형 이지스함이다 6. 지상공격용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 7. 내륙지역 타격도 가능하다 7. 세종대왕급은 스피-1D 레이더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집 추적할 수 있지만 7. 요격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8. 반면 정조대왕급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8. 이를 위해 미국산 SM-3화 유사한 해상 요격미사일 또는 SM-6 함대공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8. SM-3는 미국 8. 일본에서 사용하는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무기다 8. 다만 고고도 요격에 치중된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단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저지에 초점이 맞춰진 SM-6가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 기존 세종대왕급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10. 이를 통해 성능 측면에서 정조대왕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0. 현재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과 대함순항미사일 공격에 동시 대응이 가능한 수준까지 성능이 높아졌다 10. 미 해군과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달 25일 현지시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칼레비남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탐지 및 요격하면서 대함순항미사일 두 발과도 교전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11. 중국이 내륙지역에서 대함탄도미사일을 쏘고 연안이나 해상 또는 수중에서 대함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2. 이 같은 능력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한국 해군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12. 반면 성능개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13. 국내에서 건조될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해상전투에 필요한 전투체계 14. 다기능 레이더 15. 무장 등을 국산 기술로 만든다 15.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 16.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다 16. 날아오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저지할 대공무기는 국산 함대공미사일과 쓰인다 16. 항공기 대한미사일 요격용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대항공기 요격탄 16. 탄도미사일 파괴용은 L3대탄도미사일 요격탄을 토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16. 항공기 대한미사일은 수명과 가까울 정도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함정에 접근한다 16. 이를 요격하기 위해선 파도와 표적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 16. L3ABM은 1기단 분리 후 요격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비행체로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16. 함대공미사일 탄도미사일 파괴용 버전도 ABM과 같은 기술을 사용할 전망이다 16. 북한 잠수함을 탐지 17. 공격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형 해상초계기 확보도 추진된다 16. 현재 해군은 미국 보잉의 P-8A 해상초계기 6대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16. P-3 계열 항공기가 노후화하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 기존처럼 외국에서 들여오는 대신 국내에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16. KF-21 개발을 통해 무장 제어 기술과 경험을 쌓았으므로 17. 외국에서 항공기를 구매의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면 국내 제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18. 국산 무기와 전투책의 탑재도 가능하다 18.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한 차기 해양정보암과 무인정찰기 등도 도입이 계획된 상태다 19. 기존에 운영 중인 해양정보암은 원거리 탐지 능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성능개량이 예정되어 있는데 19. 새로 확보할 해양정보암은 기존보다 정보 수집 능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19. 요 무인 복합체계 구축의 일부로서 무인전력지 휘통제암도 확보할 예정이다 20. 무인기 21. 무인수상정 21. 무인잠수정 등을 활용해 해상 21. 수중 22.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장비 컨트롤타워다 23.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무인전력지 휘통제암을 제안하고 있다 23. 현대중공업은 3동선 형태 24. 하나오션은 비행가판을 갖춘 항목 컨셉을 갖추고 있다 24.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적용해 생존성과 전장정보 운용 능력을 극대화한다 25. 해군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2030년대 말에는 해상기반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증 보복, 능력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전망이다 25. 일각에선 실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 25. 요 무인 복합체계 확대를 포함한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단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25. 하지만 척당 1조원에 달하는 KDDX를 비롯한 대형암정건조 계획이 꾸준히 이어지면 26. 혁신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쉽지 않다 26. 북한 도발과 주변국 견제를 위해선 대형암정이 필요하고 26. 미래 전쟁 대비 차원에서 무인장비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옳다 27. 하지만 대형암정과 무인장비 도입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27. 양측 모두 전자장비 비중이 높아서 소요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28. 무인기술 강화를 외치는 해군 수뇌부의 의중이 오래전부터 이어진 해상전술에 익숙한 일선 부대지휘관이나 28. 참모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도 미지수다 29. 가장 중요한 것은 함정 획득 절차의 개혁이다 30. 소요제기부터 전력화에 이르는 국방 획득 체계는 함정 사양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30. 건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31. 이 같은 상황에선 무인장비 확보는 물론 대형암정을 해군이 원하는 시기에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31. 해군의 혁신 방안에 대한 해군 내 공감대를 튼튼하게 쌓고 32. 획득 체계를 개혁하면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32. 해병대도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32. 미 해병대가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고려한 포스 디자인 2030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 해병대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33.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무인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34. 전투에 투입되는 병력의 규모를 줄이고 34.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35.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한 직후 또는 내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화력을 지원해줄 무인 상륙형 다연장 로켓이 대표적이다 36. 육군에서 사용하는 천무다연장 로켓은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으나 36. 상륙작전에서 사용하려면 미국의 하이마스, 힌마우스처럼 경량화를 적용하면서도 강한 화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7. 무인 상륙형 다연장 로켓은 사람이 탑승한 로켓 발사 차량이 다수의 무인 다연장 로켓을 통제하는 개념이다 38. 소요인력과 상륙함 적재 중량을 줄이면서 화력 지원은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39. 육군도 북한 순항미사일 파괴용 순항미사일대 응체계에서 무인발사대 운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39. 상륙돌격장갑차에서 다수의 자폭드론을 운용하는 방안도 제한되는 모양새다 40.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차나 야포 등을 파괴할 수 있고 40. 이동 표적 공격에도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 서북도서에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는데 쓰일 고속전투주정은 상세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40. 북한군이 서북도서를 기습 공격 40. 점령하려 시도하면 3시간 내 증원 병력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40. 기존 고속단정보다 방어력과 공격력이 우수하고 40. 악천후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낮다는 평가다 40. 실제로 고속전투주정은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40. 12.7mm 기관총 탑재 원격사격 통제체계 RCWS와 7.62mm 기관총을 탑재한다 40. 고속전투주정이 실전 배치되면 40. 서북도서 방어작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너로 40. 41. 42. 42. 41. 41. 감사합니다.